영등포구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운영합니다. 오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바리스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